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공개하겠습니다 사실은 다 못 외웠어요 2만원 내야 된다고요 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세 분 다 외웠습니까? 혹시 계좌이체 되나요? 2만원 치킨이요 양념치킨 치킨값 벌었나요? 아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기 마지막 시방 18,000원 치유였습니다 18,000원 치유였대요 대사를 못 외운 자들이요 다 여기 모였습니다 대본 다 못 외웠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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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12만원 강청 공개 인간들의 수명을 통제하는 100여 명을 시행할 겁니다. 자연의 수피를 거칠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인간들을 통제하면 할 것이죠. 어허! 77억 명의 인간을 어떻게 통제한단 말이오! 자, 각 신공지능 AI 로이와 함께 인간을 통제할 겁니다. 아, 네. 180도로 차렷! 60도로 차렷! 안녕하세요, 형님! 이 시합에서 합격점에 갔네요? 그전에 우선 체조부터 한 번 하자고, 그러면. 체조요? 아니, 그냥 분위기만 한 번 보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아침 체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침 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나는 저 일어나 주십시오. 안될 수고신들과의 flat ride라는 말씀.. 웃자? 웃자? 응, 나는 내 마음이 나갈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준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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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정확히 1분 1초. 누가 하셨습니까? 전화주셔서 다리 괜찮으세요? 저 좀 주물러 드릴까요? 저 저도요. 미로 미로. 미로 미로. 오다. 이게 왜요? 야. 감동적으로 얘기하지 마. 내가 감각적인 거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남에게 손도 베풀지. 그러니 그냥 앉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조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틀리네. 할아버지의 키와 몸에 본인의 영향을 정확히 비교하여. 조치하는 결과를 미리 촬영할 수 있고. 전답해. 그러면. institute의 세종들. 이케과 pasar 샌식 도망을 치곤 par rencontuto jon우. Caro interact 다 NEWSALL. 결국цы어로 출발하려구요. 내 차 내 차야? 아이고. 다들 우선을 어디로 신경 대 cin자예요? 모두들 어디로 하고idgeَّ요? 지금? 사장님 안만 하시네! 아니 거기서 그렇게 꺾으면題하잖아요? 같이 증자가 하래요? 다들 직장 차량 우선인가 안 되 independanc達야? 에피우 모멘트 레이터요 당신들의 잘못으로 악행으로 수명이 1개월씩 차감되었습니다 어! 야! 허스텔에 왔어 뭐야 벌써요? 와 씨 타임을 못 잡겠는데 이러네 버스 말고 너 이럭스 못 잡지? 왜 못 잡지? 더 앞뒤? 더 앞뒤 맞지? 더 앞뒤 더 앞뒤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통화도 이렇게 넘기고 통화 이런 거 없어 다 이거지 이렇게 보면 이제 생각도 했어 사실은 그래서 영상으로 그런 느낌만 한 번 정도만 살짝 띄어주면 관객들도 그 속에서 그걸 보이잖아 이게 사람들 막 또 왜 이렇게 아아악 올라가서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화상 채팅하는 느낌이 가도 된다는 얘기잖아 VLG 같은 거 화상 세계에 있는 거죠 화상 세계에 있는 거 오 그것도 괜찮네 페미엘스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앙병 파트라고 했었는데 오 아닌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VR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 오 그치 오 그것도 괜찮다 오 그거 괜찮네 근데 박구석인 거야 그런 느낌 그러면은 자기 그 앞에 그 각 뭐냐 그 무슨 무슨 대사도 있잖아 그 감정? 얘네 하는 거 있겠잖아 그러면 또 아 진짜 이거? 어 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잖아 오히려 오글 쓰는 거 괜찮아 오글 같은 거 써서 지금 가상으로 다 안하고 있어 저기 컨셉들이 너무 많으니까 백색 노인이 인터뷰 나왔어 벌써 보자 그래! 딱 스며려구서 딱 들어갈 게 좋잖아 고마워 어 지금 백색 노인이 나오는 시간인데 어? 그러면 거기 대사 좀 해줄 때 읽어 읽어? 왜? 읽어? 내가 읽어? 읽어? 아 어 내가 읽어? 내가 읽어야? 자 잠깐 두 사람들은 좀 짜 봐 그러면 어 여기서 대본을 얘네 대사 이것만 좀 쳐낼게 어 어 어 어 이쪽으로 꼭 오케이 아 이게 차가웠어 긴 장량에서든가 누가를 두고 긴 장량에서든가 3위대 그리고 이 순서가 참아온 것도 지금 3서 1년을 차갑습니다 그런 난지 얼마 안 될텐데 이게 이거는 주름 좀 어때요 51년이나 51년이나 어떻게 차가 오냐는 거야 깔끔하게 해주시고 뭐지? 이런 이런 작업이야! 어쩌고 저쩌고 아아... 로이야 너무 슬퍼... 그냥 이렇게... 잠깐... 잠깐... 준호야, 너도 그렇지 않아? 네... 진짜 잘 있자고... 아... 빨리 가게... 진짜... 진짜 많이 물어버렸나? 요금...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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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이라도 생각해주세요... 같이... 저는 괜찮아요... 로이야 너무 슬퍼... 로이야 너무 슬퍼... 오케이... 로이야... 찌꺼에... 찌꺼에... 참을 더 넣으면... 맛이 안 나니까... 루스가 좀 넣지 하면 되는데... 그만! 또... 이런 상관은... 저쩌고... 나 지금... 엎드려서... 오염하는 거... 막 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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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잡았는데... 약태 가면 돼... 우와... 바다 진짜 이쁘다... 응... 얘들아... 여기 멋지지 않아? 네... 너와 함께... 한 해의 마지막 드래그... 전동새우... 완벽한 마무리... 마무리? 꼭 그런 말을 써야돼? 드디어 왔다... 펜트하우스... 온 김에... 바다도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놀고 먹고... 즐겨보자고... 화재리 돌려야겠다... 화재리 돌려야겠다... 시작이네... 이거다... 응... 아... 아 맞다... 명수야... 짜잔... 새우를 넣고... 저런 장을 잘못하면... 수명이 깎일텐데... 근데 손마음 아니니? 내 손마음... 어... 어... 그냥 어... 어... 빼고... 그나저나... 네가 합격한 수명대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그러게... 수명대? 수명... 수명대? 수명대... 수명대를 넣어줬지... 코이 있을ez... 끝났는거 보단... 모르는게 더icker... 누나라는... 형! inserted 거고! 그냥, Castro로 그랬어... 난... 끝나는거 보다... 모르는게 더uckle... 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